러시아 대게 3만원대로 만족 이번 주말은 가성비 자숙대게로 파티 참고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러시아 대게 떠리자숙 상품의 품질은 평소보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산파크입니다 오늘도 동해수입 현장에서 발생하는 러시아 대게 떠리자숙 상품을 최다 확보 중입니다 이번 주 발생하는 떠리자숙대게는 평소보다 품질이 좋아서 많은 단골분들의 재구매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러시아 대게 떠리자숙 상품의 가격은 올해 최저 가격이라서 더욱 주문이 많은 요즘입니다 현재 러시아 대게 가격은 1kg당 67만원 선에 유통되고 있는데요 가성비가 좋고 가격이 저렴한 수산파크의 떠리자숙대게는 1kg당 33,900원으로 올해 최저 가격으로 판매 중입니다 오늘 품절점 구매시 4월 4일 목요일 고객님 댁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는 러시아 대게 통관 일정이 확인되고 있어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짜 지정 수령도 가능합니다 날짜 지정 수령 시 배송 메시지에 받으실 날짜를 꼭 메모 부탁드립니다 메모 없을 경우 선출고 됩니다 수산파크 떠리자숙대게란 떠리자숙대게는 러시아 대게를 동해 현지 수입 통관 또는 전국 유통하는 과정에서 죽거나 죽으려고 하는 대게를 현장에서 신선도가 좋을 때 자숙지마여 출고하는 대게를 말합니다 떠리자숙대게는 활어 살아있는 러시아 대게에 비하면 발생 물량이 매우 적으며 유통기한 또한 매우 짧기 때문에 매일매일 대량의 물량을 유통하는 업체에서 주로 취급합니다 특히 연말 연초 명절에는 그 수요가 폭등하기 때문에 미리 날짜 지정하여 주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떠리자숙대게는 활어 대게보다 가격이 매우 저렴한 편이라서 수년 전부터 단골 분들께서는 떠리자숙대게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꼭 품절 전에 구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떠리자숙킹크랩앤드대게의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실시간 채팅 수산파크 네이버 톡톡문해 주세요 수산파크 네이버 쇼핑 간단 주문 바로 가기는 본문에 링크 안내되어 있습니다